저희 직원이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는데 직접 내린 커피입니다.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. 왜 보자고 했죠? 아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. 저희가 차를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왜 보자고 했죠? 아 그게 저희 은행에 돈을 예치하신지 꽤 오래되셨는데 아직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가지고요. 무슨 말을 꼭 해야 합니까? 아 그런 건 아니고요. 아 그 돈이 지금 일반 예금 계좌에 있는데 거기는 이자가 거의 없거든요. 고객님 같은 VIP분들을 위해서 저희 은행에서 이번에 VIP 전용 상담 서비스도 시작을 해서 소개도 드리고 인사도 드릴 겸 바쁘실 텐데 이렇게 뵙자고 했으니깐 아니 제가 무슨 결례라도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? 예 말씀하세요. 만 원만 빌려주시겠습니까? 예? 아니 예 아니 그럼요 예 예 Carolyn 예제 인사 예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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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약